소기 괴물! 괴물이 있어! 대어줘! 괴물? 이 거미 말이야? 속이는 거미가 무서워? 이렇게 귀여운데 근데, 얘들아 오늘 소풍은 끝난 것 같은데? 이게 뭐야? 별로 놀지도 못하고 내 샌드위치, 샌드위치도 못 먹고 배고파 얘들아, 미안해 아니야, 호기 소풍은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고마워, 레이첼 얘들아! 도와줘! 어? 으아아아악! 아휴... 거미 꿈까지 꾸다니 안 되겠어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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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, 저기? 쭈, 쭈! 음... 음, 용기가 난다! 용기가 난다! 용기가 난다! 용기가 난다! 으아악!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